사람들이 너무 궁금해 진짜 자 일하세요 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카도라스입니다 예 카도라스 가까이서 한번 더 인사 예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카도라스야 멍래가 뭐라는 줄 아냐 예 보라색 다오만 보면 공포가 느껴진대 이 새끼가 진짜 이 보라돌이 같은 새끼야 이 벌레 같은 새끼야 일단 카트키기 전에 카도라스 얼굴을 한번 공개는 해야되요 맞죠 여러분들 카도라스 좀 준비됐습니까 어떻게 아니면 좀만 더 시간 드릴까요 제가 게임하고 있을께요 아니면 괜찮아요 자 그러면 드디어 카도라스가 얼굴 공개한답니다 반갑습니다 카도라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카도라스가 근데 사실 게임 안한지 얼마나 됐어요 게임 요새 잘 안했죠 아니 카트는 꾸준히 했는데 그 막사를 거의 안 해가지고 아 그래도 또 예전에 그 카도라스의 막자 실력 한번 오늘 또 보여드려야죠 시청자분 많이 많이 죽었을텐데 그래도 예전에 명색이 카도라스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조금 이따가 어떻게 할거냐며 여러분들 카도라스가 막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카도라스가 김태칸의 그 막자 모드 하는거를 체험을 할겁니다 다 하는거야 진짜로 그 저 많이 막으셨잖아요 제 눈썹도 이 눈썹 눈썹 이거 눈썹 맨날 밀게 해주고 그 장본인 바로 카도라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일단 카도라스의 같은 실력도 한번 보여주는게 어때요 공방에서 카도라스 아이디에 혹시 차있어요? 아니면 거기는 차가 없어요 아 거기는 진짜 차가 없어요? 네 한데도 없어요? 있긴 있는데 노광노파츠 아 노광노파츠 그러면 제 아이디로 자 카도라스의 같은 실력을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다라스에 달리기도 잘해요 카다라스가 달리기도 잘해요 잘해요 카드라스! 네, 게임도 잘해요. 카드라스 피폐해요! 카드라스 피폐. 카드라스 피폐. 카드라스 피폐. 와 깔끔합니다 얘들 붓을 시켰어요 아 이렇게 진짜 좋다 아르트베스 없어요? 붓 타볼래요? 붓 한번 타볼래요? 붓 타기 어렵다 붓 근데 좋아요 자 배치 타드릴게요 배치 좋아하시죠 아 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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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야지 이거지 야 이거지 얘들아 보라색 다오가 트레이드마크라고 보라색 다오가 트레이드마크라고 보라색 다오가 트레이드마크라고 이제 붓 참 타죠? 근데 굉장히 좋을겁니다 확실히 빠를꺼에요 금방 힘쩐네 아 지아 정리 정리 서 억선 기록 ㄴㄴㄴ 칼들하스 2패 0이 많은데 칼들하스 2패라니깐요 어? 야 너희 진짜 혼돠 파들었어 오우 역자가 무섭네 보통 게임할때는 근데 무슨 캐릭터에요? 다 왔어요? 저는 디즈니 아니면 헤띠 아아 그니까 막자할때는 다 오고? 그렇죠 아아 그럼 디즈니로 한번 제발 오늘 멋있었어요 칭 테스트